안녕하세요 선이 옷수선 입니다 오늘은 선이 옷수선해서 롱패딩 여기 난루에 다 태워 먹었거든요 근데 부분이 좀 커요 여기가 이렇게 요걸 한번 수선을 하는데 같은 천이 없어서 저는 여기 뒤에 밑가시로 넣어 놓은 이 천을 떼어다가 지금 할 거거든요 여기 밑가시를 이렇게 떼어 줄 거에요 24-8분정도 요렇게 분리를 했습니다. 명품옷 같으면 이 라벨을 떼다가 제가 여기 붙여주는데 이건 안 붙여줘도 된다 그래서 안 붙입니다. 여기 안감이 이렇게 있어서 있는 데는 상관없습니다. 요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요렇게 대줄 거예요. 한번 해볼게요. 이걸 이제 뜯었거든요. 뒷가시를 뜯어서 요렇게 갖다 댈 거거든요. 요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. 지인이 와서 얘기하다가 영상 찍는 걸 못 찍었거든요. 그냥 제가 이렇게 다 해버렸어요. 앞쪽이 이렇게 되고 뒤에가 이렇게. 깔끔하죠. 이렇게. 여기 옆이 옆 터임이거든요. 앞이 아니고. 그래서 별로 표시도 안 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됐습니다. 옆에. 선의 옷 수선에서 롱패딩 수선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